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팸입니다. 옥선수입니다. 옥스윙 페이드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1편 진행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페이드 2편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드를 치는데 지난 시간에는 탑에서 손목을 미리 한시 방향으로 꺾어 놓으면 클럽 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한시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허리로 들어 올리면 최종병기 옥스윙 기술인 허리스윙으로 멋진 페이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뒤쪽에서의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나는 그냥 똑같이 들고 릴리스에서 페이드를 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옥스윙, 옥스윙은 마지막 단계 허리스윙이다. 이렇게 치는 게 허리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에서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는 평소에 백스윙을 젖혀 했을 때 숙이는 게 드로우, 세우는 건 스트레잇, 약간 여는 건 젖힐 때 팍 여는 젖혀를 하게 되면 페이드를 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냥 백스윙은 여러분들이 정말 편한 대로 드세요.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옥스윙을 할 때 젖혀서 이런 식으로 스윙이 나가잖아요. 릴리스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나갔을 때가 드로우가 보통 나거든요. 그런데 이때 치는 순간 조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스윙을 할 때, 나의 피니쉬 때의 손목 모양은 이렇게 오지마, 오지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젖힌다는 느낌으로 릴리스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젖힌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손목이 좀 부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젖힌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손을 쓰는 느낌도 있는데 똑같이 허리스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우리는 쭉 쳐서 이런 식으로 갔다면 보통 스윙을 할 때, 드로우를 칠 때 이런 식으로 갔다면 페이드를 칠 때는 이렇게 손을 의도적으로 세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을 치고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젖히로 가는 거야. 그래서 보면 공은 오른발 안쪽, 그 다음에 오기로 약간 사이드블로 보고 그리고 백스윙은 그대로 좀 살살 쳐 보겠습니다. 편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젖혀서 손목이 완전히 젖혀졌죠?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공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스트레잇이나 약간 페이드성의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공은 오른발 안쪽 오기로 약간 사이드블로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미 마음을 먹고 와야 돼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치면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스틴 존슨 선수는 사실 이 방법으로 써요. 제가 보통 여러분께 제시하는 방법은 허리 스윙인데 허리 스윙은 타이거 우즈 선수가 쓰는 방식이고요. 여기에서 존람이라든지 파워풀한 히터들은 허리를 세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회전으로 골반으로 때려주는데 그 선수들은 워낙 컨트롤 능력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허리로 들면서 치는 타입이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치고 만약에 지금과 같이 똑같이 선 상태에서 치면 더스틴 존슨 같은 경우는 젖힌 다음에 확 뒤집는 젖힌 다음에 손목을 이렇게 뒤집는 형태의 페이드를 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이 페이드 방식은 더스틴 존슨 선수가 치는 스윙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그 선수는 상하체 꼬임도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손목 액션 타이밍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뭐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여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진짜 이런 식으로 확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스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페이드 편에서는 허리 스윙에 의한 그런 페이드였다면 두 번째 스윙에서는 아 난 허리 세우는 게 힘들어 난 손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페이드 샷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공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플레이는 잘 하진 않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왼쪽을 보고 어디쯤 돌겠구나 하고 들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도네요. 일찍 돌기 시작하네요. 자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왼쪽 더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왼쪽으로 출발을 더 시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거리도 160 정도면 부족하지 않고 7번 하연으로 페이드로서의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목을 이용을 해서 백스윙은 그대로 가고 릴리스 단계에서 손목을 이용을 해서 페이드 치는 방법을 배워 봤으니까 오늘은 딱 이 연습만 해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곧 옥스윙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막 서비스는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필요한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오기루였습니다.